들어와!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? 앉아 싸도 되는 거죠? 박성현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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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순! 지금! 박성현 파이팅!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청순 형 파이팅! 파이팅! 아, 진짜 못하는데? 아휴, 이거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 느낌이... 어, 뭐야? 둘... 둘... 셋... 넷... 다섯, 여섯 오하! 일곱! 아홉! 열! 아홉! 아홉! 열! 열.. 열 세! 세섯, 세섯, 세섯! 우와! 안 바퀴 더! 친형이 한 바퀴 더! 안 바퀴 더! 친형이 한 바퀴 더! 됐지! 됐어! 안 바퀴 더! 친형이 한 바퀴 더! 됐지! 됐어!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을 믿어야 한다면 그건 너다. 수고하셨습니다.